여기 커피잔에 미니 호접날을 넣고 여기 어항에는 디네마 입니다 작은 미니 정원이 되었어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쫄깃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난이랑 화초를 사랑하는 초록 입니다 노란 쿵푸댐파 요아이도 몇개 또 데려왔습니다 제가 요아이는 디네마 인데요 작은 꽃가게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구독님이 다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그걸 다 판매하는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아이는 판매를 안합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제가 예뻐하는 아이는 계속 키우고 있고 꽃가게에서도 제가 딥히 해놓고 예쁘게 이렇게 디자인하고 한다고 만들기도 하고 또 수경재배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또 색다르게 또 이번에는 어항에 이런 어항에 수경재배 반수경재배를 요아이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수경재배를 1년 넘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잘 자라요 꼼팡이도 별로 안 피고 한 번씩 물 갈아주면 또 시원한 맛도 있고 기분도 시원해요 속이 시원하면서 그래서 수경재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미니 호접은 아닌데 일반 호접도 수경재배 많이 하시잖아요 또 영상에 보면 제가 또 많이 올려놨는데 요아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뿌리가 성장정육이 살아있고 다른 아이들은 뿌리는 일단 저는 수경재배 하니까 다 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아이도 수경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수경재배가 꼼팡이 피고 뭐 이런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시면 외출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한겨울에만 조금 신경쓰고 됩니다 겨울에만 너무 추울까봐 베란다 같은데 문을 다 닫아 놓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는데요 뿌리가 다 보여서 특별한 커피잔에 커피잔을 제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피잔에다가 수경재배를 해볼겁니다 요아이가 뿌리가 많이 상했는데 디레마는 같이 간접강에 놔두면 수경재배는 정말 잘 자라요 일반 직사방서는 소접난이 잎이 탑니다 그래서 제가 난을 좋아해서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미니난은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계속 여러가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수태는 오래되서 다 맹량분이 다 소멸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상암불이 좀 잘라내고 저희 구독자님이 저보고 거의 수경재배를 한다고 그러세요 제가 수경재배를 많이 합니다 정말 편리하고 보통 수태에 심어놓으면 다 썩으로 죽고 또 물을 안줘서 죽고 이러는데요 수경재배는 뿌리 살짝 물에 담아놓으면 죽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죽이시는 분들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수경재배는 가는 애들이 없어요 다 살아요 멀리 가는 애들이 없어요 이제 씻을거고 디레마도 여기 수경재배에 쓸겁니다 틀어볼게요 디레마는 노랑꽂이 피는거 아시죠 노랑꽂이 피는거 아시죠 노랑꽂이 피는거 향이 좋거든요 디레마는 뿌리가 이렇게 얄랄합니다 뿌리가 가득가득한데요 디레마는 물을 좋아합니다 수경재배에 딱 맞는 아이들이에요 뿌리가 많이 싱싱하게 살아있습니다 여름에 수경재배에 놓으면 아주 시원하고 습도 조절도 되고요 베란다에 이렇게 나가보시면 너무 보기 좋아요 뿌리도 상생하게 나오고 있고 하면 정말 기분좋아요 영양제 물염량제 한방울씩 저는 주는데요 제가 이따 보여드렸어요 뿌리가 아주 싱싱합니다 일단 씻어볼게요 씻어볼께요 오줌나를 씻고 있어요 깨끗이 씻어서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오줌나를 씻었어요 그리고 디레마도 씻고 있어요 아주 깨끗이 뿌리를 깨끗이 씻어야 세균이 없어요 오줌나를 씻고 있어요 대뇜마도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씻어도 제가 어항에 오이다 오줌나를 씻고 있어요 오늘 어항은 가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 있어요 아니면 그릇전이 가도 있습니다. 얼마 안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커피 커피잔은 여기 또 넣고 호접란은 그전에 수륜잎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넣고 이렇게 됐어요. 호접란을 중간에 딱 놓고 이번에는 의왕에다 물을 넣고 적당히 넣고요. 뿌리만 살짝 담아주면 됩니다. 제가 수륜잎으로 키우고 있던 디네마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이 아이는 이제 하나 털어놓은 아인데 원래 수경재배를 제가 키우고 있던 아이예요. 이렇게 잘라서 잘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아이랑 같이 섞어서 해볼게요. 이렇게 디네마 폴리폴라 예쁘죠. 물 들어가면 진짜 얘들은 웃는 것 같아요. 물 들어가면 살짝 뿌리만 살짝 담아주면 됩니다. 호접란이 중간에 딱 있고 이 아이를 물에 살짝 이렇게 한 개만 해도 되겠어요. 한 뿌리면 되는데 이 아이는 하나 더 섞을까? 그럼 많은데 이 아이를 이렇게 여러분 의왕에 수경재배를 하시면 이렇게 같이 하세요. 이렇게 여기 커피잔에 호접란, 미니 호접란을 넣고 여기 어항에는 디네마 입니다. 작은 미니 정원이 되었어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수경재, 반수경재배인데요. 이 아이가 간접광으로 베란다에 딱 놔두시면 딱 예쁘게 됩니다. 다 했어요. 괜찮죠?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수경재배는 물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물 영양제 한번 씻어봤어요. 천연 영양제도 좋은데요. 수경재배는 또 이런 물약도 살짝 써도 괜찮아요. 그러면 뿌리가 잘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호접란에 한 방울 그리고 여기 디네마에 한 방울 이렇게 해서 보통 수경재배 담으면 1시간 있다가 물을 버린다 그러는데 저는 이때껏 1년 반을 수경재배 하면서요. 그냥 놔뒀어요. 영양제를 넣고 이 영양제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놔두고 물을 이 아이들이 먹게끔 그냥 놔둬요. 살짝 한 방울 이 물을 가릴 때 돼서 이제 새 물을 두고요. 이렇게 해서 또 키워볼 겁니다. 여러분 초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